네, 저는 강찬입니다. 어제 방수 드레싱 제재를 테스트를 하다가 불의 사고로 방향이 급전환해서 샤워 테스트가 아닌 입욕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입욕 테스트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수 드레싱 제재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팔뚝에서는 며칠 잘 붙었는데 붙어 있었는데 방수 한 채로 근데 울퉁불퉁한 발바닥 발등 복숭뼈 있는 데에서는 어쨌든 입욕은 안되겠구나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근데 각기 다른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입욕까지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요 샤워를 할 때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군데를 붙여서 진정으로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 댁에서 샤워는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 제품으로 각각 위치를 바꿔서 붙여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어 며칠 전에 이제 올렸던 단순 테스트 팔뚝에다가 한번 딱 붙여갖고 이렇게 3일이었나 4일이었나 샤워 다 하고 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소금 아 소금 테스트였죠 소금이 안에 남아 있는 것까지 나왔던 어 그 제품이죠 근데 그 제품이 엊그제 테스트에서는 발바닥에 붙였었거든요 발바닥하고 발등하고 연결된 라인하고 거기다 하나 붙였다가 또 발바닥에다 붙였다가 그래서 음 그쪽에서는 실패를 봤어요 팔뚝에서는 성공을 했고 발바닥 쪽에서는 실패를 봤고 물론 이제 입욕이었죠 발바닥 쪽은 샤워도 조금 그렇고 어쨌든 계속 그 제품으로 팔뚝에서는 거의 뭐 완벽한 방수를 샤워 시에 며칠 동안이나 방수를 어 역을 보였는데 주름이 많이 잡히는 어 발등에 이제 복숭뼈 있는데 관절을 움직이는 데랑 발바닥도 땀이 나는데 그리고 발바닥하고 발등 사이에 이 서로 피부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실패를 봤던 제품인데 어쨌든 그 하나의 제품으로 발에 여러 군데다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가정이 음 좀 이것도 좀 단순해야 될 것 같아요 입욕 목욕까지는 일단은 접고 나중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의 제품으로 제가 이제 발에 여러 군데를 수술을 받았는데 그 각각의 받은 부위에다가 샤워하기 전에 발을 이제 일단 마른 상태에서 새롭게 방수 드레싱 제재를 붙인 다음에 샤워실에 가서 그냥 단순한 샤워는 가능한가 한 5분 정도 5분 10분 뭐 그 정도의 샤워 위에서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흐르는 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는 일반적인 샤워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거는 방수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그런 전제 하에 테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발에 여러 군데에다가 수술을 받은 상태고 가정하에 그런 가정에서 샤워하기 직전에 새롭게 방수 테이프 방수 드레싱 제품을 수술부에 붙이고 샤워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오늘은 발목에다가 주름이 안 잡히는 이런 데다가 하나 붙이고 같은 제품으로 그리고 안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 그리고 발등 그리고 아킬레스건 그리고 발등하고 발바닥 사이의 경계 무죄반증 수술하는데 이렇게 하나 다섯 군데 붙이겠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붙여서 간단한 샤워를 했을 때 방수 효과가 있는지 흐르는 물에 오늘은 붙일 때 주름이 안 잡히도록 그 어 붙이면서 어 그 어 방수 드레싱 제재가 이제 피부하고 딱 접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오류 없이 이렇게 어 붙도록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군데 붙였는데 발등하고 이제 발바닥하고 일반 피부하고의 경계선 그리고 안쪽 복숭뼈에 튀어나온 부분 아킬레스건은 피부가 접히는 데가 아닌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피부 주름이 안 잡히는 며칠 뒤에는 팔뚝에 되어 있었죠 거기에 그리고 바깥쪽 복숭뼈 부분 예상컨대 사실은 5분 10분 그냥 흐르는 물에 샤워하는 거는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엊그제 이제 그 이제 그때도 어 양쪽 테스트 할 때도 샤워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 다만 뭐 사고 시간이 길어지고 어쩌냐에 따라서 요 부분은 혹시라도 요 부분과 막 주름 많이 잡히는 부분은 혹시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 거고 그전하고 좀 차이는 제가 혹시로 펜을 그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굳이 펜을 안그려도 이제 물이 들어가면 딱 뜨는게 눈에 이제 흔히 확연히 보이니까 제 몸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편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았고 네 그랬고 기존 테스트 하고는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위치만 다르게 해서 같은 접착력을 가졌을 때 같은 접착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어느 부위가 취약한 거 접착력 방수 능력에 어느 회복적 위치가 취약을 하고 또 어느 위치는 샤워 간단한 샤워 정도는 해도 괜찮은지 그거는 간단한 테스트지만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으로도 해보고 나중에 한두 개 더 두 개 제품을 좀 더 해봐서 어 방수 테스트를 시행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술 받고 나서도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목욕은 실패하겠습니다 자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샤워실에서 샤워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붙이면서 주름이 잡혔네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름 지는 데는 좀 살짝 살짝 뜨고 요런 데 마무리를 잘 해줘야 방수 능력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샤워하기 전에는 항상 붙일 때 이런 마진 마진을 이렇게 한번씩은 더 이렇게 문질러서 붙여주고 물이 안 들어갈까 나중에 이제 랩을 싸면 목욕할 때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테스트도 목욕을 위해서 추용을 위해서는 그 테스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샤워기죠 해바라기 샤워기인데요 제가 지금 저 샤워기 아래에서 저 아래에서 끄겠습니다 저 아래에서 양치질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7분에서 한 8분 10분은 안된가요 8분간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하고 근데 샤워하는 중간에 역시 그 발등하고 발바닥 사이에 경계부에 붙인 그 부위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육안으로는 괜찮은데 샤워는 다른데는 여기다가 이제 비누칠 머리 감고 비누로 셀프하고 그리고 그 뭐야 바디 샤워젤 바디클렌저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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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묻혀서 다른데는 뭐 다 샤워를 하고 그리고 그 붙인 부위 방수 드레싱 제재를 붙인 부위는 그쪽은 살살 가볍게 가볍게 해서 비누칠 하듯이 비누칠 하듯이 한 다음에 손으로가 아니라 저거 이제 타월로 가볍게 어 묻혔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언뜻파도 여기 살짝 물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눈말 많이 들어갔고 여기 살짝 물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살짝 물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 살짝 물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보면 어 나중에 제품을 확인해 보시면 이 간격 이 테이프의 넓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넓으면 좀 방수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있겠고 어쨌든 지금 물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붙인 단면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포에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는데 붙인 단면에서 들어간 것 같죠 그쵸 붙인 단면에서 주름을 통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취약한 부위는 발바닥과 발등의 경계선 그래서 이거는 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부위는 다른 부위는 그래도 한 7-8분 흐르는 물에서 계속 물을 뿌렸는데 요정도의 방수능력은 있습니다 음 좀 있다가 다시 테스팅을 닦고 물을 닦은 다음에 다시 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녹화가 끝났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괜찮았어요 여기도 관절면이 없고요 자 아킬레스범부위는 아 아까도 우려했던데 이런데 여기는 일반피부부였잖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 밑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확실하게 보시면 제가 아까도 여기 마지막에 붙이면서 아 여기 주름 잡혔는데 아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했던 부위 있잖아요 주름 잡혔던 부위 여기로 물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로 예 주름 잡혔던 부위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머지 부위는 오히려 아래건 위건 괜찮습니다 그쵸 자 한제품으로 여러군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제 소견으로는 뭐냐면 이 제품은 다른 제품도 대동 소위 할 것 같은데요 발바닥 피부와 일반 피부가 만나는 특히 발바닥 이나 그 부위는 접착력이 떨어지고 방수 효과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 샤워하면서도 막 움직이는 부위 그래서 이 피부와 이 방수포 사이에 여기에 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 요런 부위죠 관절 부위 요런 부위 관절 부위 그리고 요런 부위 주름 접혔다 하는 그런 관절 부위 그리고 요런 부위 그리고 요렇게 부위 요 부위 요 부위는 확실히 샤워를 하면서 물이 찔끔찔끔 채 들어가면서 방수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 부위는 다 괜찮았는데 일반 피부 부위 괜찮았는데 제가 붙일 때 주름이 잡혀서 딱 붙인 부위가 있었어요 안 잡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주름 잡힌 부위는 계속 서 있으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가니까 그 주름 사이에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계속 서 있던다고 하면 요게 주름이 있었는데 요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이제 방수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만요 예 오늘 그 테스트 예 이제 결론은 어 같은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일단 주름이 없는 부위 어 뭐 종아리 허벅지 그런 것은 이 방수 제품이 그 붙일 때 잘만 붙이면 아 문제 없겠구나 그리고 발등 일반 피부도 음 문제 없겠구나 다만 발바닥이나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선상의 상처가 있을 때는 어 샤워를 하더라도 5분 10분 장시간 거기에 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게 샤워하면 물이 들어가겠구나 또한 어쨌든 샤워로 들어갈 때 나갈 때 샤워하면서 발목을 계속 쓰잖아요 계속 쓰는 상태에서 거기에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니까 아 그러면 어 방송 능력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환자분들께서 그래도 샤워도 해야 되고 씻고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방수 드레싱 세제는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한데 거기에 계속 물이 투여되가지고 피부가 그 접착면 사이에 주름이 있거나 관절면으로 막 움직이는 부위에 살짝 뜨면 어쨌든 물이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다리 쪽 아니 그 그런 관절면이나 발바닥 손바닥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다른 데는 다 샤워를 하더라도 계속 흘러들어가지 않게끔만 하면 충분한 방수 능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붙일 때 붙일 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딱 주름이 안 잡히게 쫙 붙이면 그 정도의 방수 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번에 여러 제품으로 했을 때도 샤워하고 뭐하고 했을 때도 사실은 발바닥 쪽 발바닥 연결 부위 그리고 관절 부위 뭐 피부에 주름이 잡히는 부위 그 부위 빼놓고는 어 그 방수 능력이 대부분의 제품이 이제 입증되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한다면 환자분이 조금만 주의를 한다고 그러면 수술 후에도 그 정도의 샤워는 목욕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샤워 방법을 약간 변경시켜서 어 하면 어 충분히 위생성 생활용이 하면서 샤워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내립니다 이거 말고도 또 계속 이제 다른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좀 더 편하게 완벽한 방수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 봐서 어 또 계속 올려서 경험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